한국소설 한국소설 어서오세요. 책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한국소설은 박준서 작가님의 홍의전쟁이라는 제목의 소설이에요. 박준서 작가님은 얼마 전 모의환자로 여러분과 인연이 되신 작가님이신데요. 홍의전쟁 소설은 실버타운이라는 현실적 공간을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 정확하게 그리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본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박준서 상담사 연결은 0번을 눌러주세요. 홍일국님이 맞으시면 1번 아니면 2번 1번을 눌렀다. 간편 주문 서비스입니다. 현재 방송 중인 안동 검은콩 나프면 1번 직전 상품이면 2번을 그는 아휴 귀찮아 하며 0번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김지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나 홍일국 본인인데 1610동 1110호 좋은은행 그럼 주문합시다. 직전 상품이 정관장 홍삼정이지. 한 세트요. 그런데 주문 상품에 결제까지 끝낸 홍일국은 주위를 또 둘러보고 헛기침을 했다. 한낮의 창공이 구름 한 점 없이 파랗다. 하늘조차도 그를 약올리는 것 같아 절로 주먹이 올라갔다. 이놈의 소응처라니 지가 그러고도 친구여 에휴 괘씸한 것 코스모스 물결이 넘실대는 쉼터 벤치 앞에는 101원까지 만발하여 평소 같으면 모란실의 영숙 여사가 생각났겠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화가 풀리지 않았다. 아침 식사 때 나눠주는 한 머금도 안 되는 요구르트로는 성에 안 차 냉장고에 박스로 사다두는 불가리스를 송철환이 허락도 없이 슬쩍슬쩍 마시는 걸 일국은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밥 먹고 하나씩 드시게 변이 잘 나오니께 장남이 용돈을 붙여온 걸로 사놨구먼 하며 사람 좋은 웃음으로 마무리해 주었건만 그가 그럴 순 없었다. 분해서 실버타운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싫다. 아무리 1등급의 시설 좋은 요양병원일지라도 정말 실버타운은 싫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실버타운을 줄여 싫다라고 불렀다. 그러나 딱히 갈 곳이 없으니 발길은 로젠으로 향했다. 로젠은 이곳 실버타운의 중앙홀 아직 몸 움직임이 자유로운 노인들과 휠체어 신세의 환자들 그리고 싫다의 젊은이라고 할 수 있는 초록이 치매에 있는 육, 칠십 대들이 모이는 사교장이라 할 수 있었다. 송철환에게 향하는 섭섭함으로 약이 오를 대로 오른 홍일국의 내리에 문득 스치는 것이 있었다. 5년 전이었다. 그때도 하늘은 저렇게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루악 커피! 그래, 커피 루악! 치매로 한참 애를 먹인 홍일국의 아내가 외쳤다. 맞아. 그때는 아내가 나를 섭섭하게 했지. 약도 올랐었고. 에휴, 왜 그런 맘이 들었나 몰라. 정신도 올바르지 않는 사람의 말에 약이 올랐으니 나도 참 한심했어. 아내가 느닷없이 커피 루악을 달라고 했다. 홍일국은 적잖이 당황했다. 아니, 루악 커피라니. 당신이 언제부터 그런 커피를 마셨다고? 아니, 아니. 루악 커피가 아니고 커피 루악. 그래, 그럼 커피 루악. 그런데 당신은 그 커피가 어디서 나는지나 알아요? 아내는 뜻밖에도 루악 커피의 생산지가 주로 어디이고 사양 고양이가 어쩌고 하며 상세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하나마 루악 커피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홍일국의 아는 지식과 별반 틀리지 않았다. 아내의 뜬금없는 고급 커피 타령에 당황했던 일국의 가슴 속에 놀라움이 솟아올랐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내와는 검은 머리 파 뿌리는 아니더라도 강산이 네 번하고도 반이 바뀌는 가시버시로 살아오면서 청국장이나 순댓국 혹은 삼겹살 먹은 후에 인스턴트 봉지 커피가 고작이었기 때문이었다. 대학 시절엔 캠퍼스 커플로 서로의 진암철이었고 직장 시절에도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오고 갔기에 아내와는 서로의 가슴 속을 투명하게 비춰보는 간담 상조였다고 자부의 온터였다. 아메리카노나 카푸치노라면 몰라도 일국의 아내 입에서 나온 루악 커피는 정말 생뚱맞은 소리였다. 빨리 커피 루악 한 잔 주세요. 빨리 머릿속은 엉켜버린 실타를 쓰나 가위로 싹둑 잘랐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커피 루악을 마시러 가볼까요? 하며 일국은 휠체어를 밀었다. 산책길에는 만발한 코스모스가 다투어 키재기를 하며 꽃잎을 떨구고 있었다. 홍일국은 아내와 함께 로젠 중앙홀로 들어섰다. 이남 1녀 중 40이 되도록 시집을 안 갔던 딸애까지 결혼하여 집을 떠나자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지 아니면 너무 편해진 탓인지 몇 년 전부터 슬금슬금 정신줄을 놓기 시작했다. 처음엔 기억력이 떨어지고 말이 좀 어눌해져도 그저 노화현상이 빠른가 보다 했는데 증상이 심해져 방법이 없었다. 중앙홀에 대형 TV 앞에 아내를 데려다 놓고 휠체어에 브레이크를 채우는데 아니야 아니야 거기 아니야 주차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갓센터를 운영했다는 만수 사장이 휠체어를 타고 어디선가 나타나 참견을 했다. 그는 서울 서초동에서 30년 이상 자동차 수리로만 잔뼈가 굵어 큰 평수의 아파트까지 장만한 위인인데 그만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아파트를 날리고 말았단다. 그래서 죽겠노라고 차 안에 들어가 번개탄을 피웠는데 정작 본인은 심폐소생술로 살아나고 머리만 이상해졌다는 것이다. 정 간호사는 컴퓨터에 하드가 나간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주차는 손을 잘 맞추는 게 기본이야 이렇게 봐 이렇게 자기 휠체어의 바퀴를 바닥에 타일 경계선과 나란히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었다. 빨리빨리 커피 루악 한 잔 주세요. 잠깐 기다려요. 우리도 주차 좀 잘 하고 자 그럼 커피 루악을 가져올게요. 간호사실로 가며 홍일국은 아내 입에서 나온 커피 루악이라는 단어가 몹시 궁금했다. 마침 가을의 미소천사로 뽑힌 정 간호사가 자리에 있었다. 아내가 평소답지 않게 커피 타령을 한다는 그것도 루악이라는 한 번도 마시기는커녕 본 적도 없을 커피라는 말을 하자 정 간호사는 치매 환자에겐 아주 오래된 기억은 잊지 않고 있다가 내뱉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국은 아내와 결혼생활 45년은 물론 대학 시절과 직장 시절에도 가깝게 지냈기에 루악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고 단언하였다. 아이 참 그럼 고등학교 때 그도 아니면 아버님이 모르는 어머니만의 어떤 추억이 있으셨던가 보죠. 아내의 고향은 경북 영양이었다. 고등학교까지 그곳에서 다녔는데 그 당시에 고추와 담배 말고는 자랑거리가 없던 투메라 아내는 고향 이야기만 하면 한 발 물러서며 부끄러워하였다. 담배면 몰라도 커피 루악이 들어설 자리가 아니었다. 아무튼 루악을 가져오라고 보채는데 정 간호사가 마시는 아메리카노 한 잔은 어떻게 안될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잠깐 검색해 볼게요. 정 간호사는 피씨를 한동안 투다닥거리더니 루악 커피는 향도 맛도 좋지만 구수한 맛도 있다고 하였다. 루악 커피의 향과 맛에 대한 기억은 지금까지 보관 못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제가 아메리카노 새로 진하게 한 잔 빼드릴게 둥글레 차 살짝 담갔다가 드려보세요. 아버님 성공하면 한톡 쏘시기에요. 오케이? 당근이지. 일곡이 젊은이들처럼 V자로 고마움을 표시했으나 손가락 흔드는 것도 이제는 부자연스러워졌다. 혹 그 사이 내뱉은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조바심을 내면서 정 간호사가 특별 조제한 아내의 약 커피 루악이 담긴 차잔을 들고 일곡은 아내에게 갔다. 아내는 자리에 없었다. 보이질 않았다. 그때 요이 일곡선생! 하며 성북동이 다가오더니 하늘공원으로 가보라고 한다. 성북동 노인의 정신은 평소에는 문제없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조바심을 내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성북동 가려면 어디서 버스 타야 하느냐고 묻고 다녀 멀쩡한 사람들은 피하기 일수였기에 붙여진 별명이었다. 3년 전 성북동 집에서 비오는 날 외출을 하였는데 집으로 가는 길을 잊어버렸다나 파출소에 막혀진 성북동 노인을 아들 며느리가 와서 곧장 이곳 실타로 길을 틀었다고 했던가. 하늘공원으로 가니 일곡의 아내는 간병인 최씨와 해바라기를 하고 있었다. 자, 주문하신 커피 루악 나왔습니다. 찻잔 뚜껑을 열고 아내의 손에 쥐어주었다. 홍일국 아내의 눈은 허공을 향하고 있었다. 하늘은 지푸르고 높았다. 어쩌면 원더우먼처럼 추억의 하늘을 날고 있는 중인지도 몰랐다. 대학 때였어요? 입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했죠. 루이스 가든이었지 아마. 네, 맞아요. 루이스 가든. 오리엔테이션 도중에 어느 남학생이 단상으로 뛰어올라 마이크를 빼앗더니 대학 측의 오리엔테이션 진행이 잘못되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목소리가 신성일 같았지요. 아, 문창과 복교생 김진태. 과 대표였지. 나중에는 운동권으로 돌아섰지 아마. 홍일국은 그가 선동권에다가 여학생들도 잘 후렸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시내에서 일국시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나를 알고 있다면서 잠깐이면 된다며 근사한 커피숍으로 데려갔어요. 이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서 다가오는 종업원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커피, 루아. 얼굴은 생각이 안 나는데 목소리, 목소리는 생각이 나요. 커피, 루아. 아내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래서 그날은 일국시와 데이트에 삼십분이나 늦었어요. 저는 엄마가 시골에서 올라오셨다고 일국시에게 거짓말을 했더랬죠. 참 미안했어요. 선생님도 혹시 아세요? 홍일국씨를? 참 오래 사귀었는데 어디 계실까? 그녀 곁에 일국은 낮에 켜놓은 가로등신 세웠다. 오로지 젊은 시절의 홍일국을 먼 곳의 남자로 기억하며 아무나 붙잡고 일국의 행방을 못 권했다. 홍일국의 아내는 유언 한마디 못해보고 두 해를 더 살다가 제가 되어 바다로 갔다. 마지막 가는 길은 집에서 배웅을 해주고 싶었는데 아내는 실버타운에서 임종했다. 환자 신분으로 보내긴 싫었다. 자식들이 부르는 엄마 소리 들으며 집에서 죽기를 바랐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일국은 곰곰이 생각하니 어쩌면 자기 자신도 집에서 죽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홍일국이 가래 끓는 숨을 토하며 헉헉댄다. 자식들은 놀라고 다급해서 119를 호출한다. 삐뽀삐뽀 울어저치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다. 사람들이 나타나 이것저것 검사하며 체크하기 시작한다. 의사는 잠시 후 전혀 바쁘지 않게 나타난다. 아비를 살려달라는 자식들의 말에 의사는 각서를 받아 놓았다. 환자가 숨을 안 쉬는데 인공호흡기로 호흡 유지합니다. 잠시 후 다시 자식들한테 왔다. 인공호흡기로는 안 되니 목을 뚫어 삽관 호흡 유지하겠습니다. 또 다시 왔다.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니다. 지극히 사무적이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심폐 소생술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일국의 가슴에 제세동기를 갖다댄다. 아, 죽일 놈들. 저승 문고리를 막 잡은 홍일국의 뒤통수를 잡아채듯 그들은 저만치 날아오르는 일국의 심장박동을 유통시키고 있었다. 일국의 상체가 놀라 펄쩍 뛰었다. 아,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막 저세상으로 넘어가던 일국의 영육이 대혼란을 겪으며 고통스러워했다. 여기가 어디냐. 저승이냐. 이승이냐. 아, 지옥이란 말인가. 소변이 안 나오니 투석합니다. 오줌줄 차세요. 혈관으로 칼로리 보충합니다. 침대 양쪽으로 링거병이 걸렸다. 한 발이나 대는 줄을 코로 집어넣으며 유동식 드립니다. 환자가 줄 빼실까봐 손 묶습니다. 자식들은 코빼기도 안 보인다. 오줌줄이 엉키니 발도 침대에 묶을게요, 홍일국 씨. 소리를 지르며 홍일국이 악몽에서 깨어난 건 한낮이었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안 되지. 안 돼. 절개를 지키려다 잡힌 사육신처럼 중환자로 묶여있는 악몽에서 깨어난 일국은 생각에 잠겼다. 먼저 간 아내의 길을 답습할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였다. 아내에겐 내가 있었지만 큰일 났구나. 일국은 저승길도 알아서 가야 할 것 같았다. 바쁜 아이들에게 119에게 맡기고 싶지가 않았다. 유언 한마디 없이 간 아내가 생각났다. 일국은 무언가 미리 남겨야 했다. 무엇을 남긴담. 홍일국은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내를 화장하고 유골을 곱게 한 후 낙골땅이나 수목장도 무시한 채 부산에서 배를 탔다. 바다로 나갔다. 넓은 곳에서 가족들의 걱정은 잊고 시원하게 마음껏 주유하다 승천하라고 바람에게 아내를 실어 보내고 왔다. 일국은 저승길도 혼자 알아서 가야 한다면 우아하고 품이 있는 죽음이 사치일지 모르나 최소한 고독하게 죽고 싶진 않았다. 온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다가 가는 망자는 저 세상에서도 큰소리 칠 것 같았다. 홍일국은 그런 호사는 못 누리더라도 중간은 가고 싶었다. 부산의 다세대 주택 어떤 노인처럼 집주인에게 백골 상태로 5년 만에 발견되고 싶진 않았다. 고독사, 할 수만 있다면 다시 듣고 싶지 않은 단어라고 일국은 생각했다. 내 손을 잡고 있다가 저승으로 가는 기차에 오르면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어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아무 연줄도 없는 호스피스? 절로 나오는 한숨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홍일국은 아내의 케어를 간병인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어서 2년여를 출퇴근하다시피 했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허허로운 마음으로 두려없이 지내다가 그 역시 이곳에 들어와 힘겨운 날들을 보내는 중이었다. 그런데 여사가 왔다. 사람의 내일은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두 달 전 실버타운의 모란실에 새로 들어온 영숙 여사에게 마음이 쏠리는 것을 어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 고독하게 죽으리만치 실패한 인생은 아니었어. 혼자 밥 먹기 이젠 정말 싫다. 홍일국은 입술을 깨물었다. 내 마지막 손을 그녀가 잡아주면 좋겠다. 영숙은 한때 세신사라고 부르기도 하는 목욕관리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별명이 서초동 명이었다. 어렸을 적부터 한약방을 하던 아버지의 조수가 되어 손끝이 야무졌다. 학교 갔다 오면 얼른 숙제하고 놀러 나갈 생각도 않고 찾아온 이의 얼굴이나 몸을 촉진하고 침을 놓고 약을 지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는 돈은 없지만 내심 딸이 의대를 갔으면 했다. 그러나 사달이 나고 말았다. 무슨 귀신에 씌었는지 영숙은 덜컥 여군 하사건이 되고 말았다. 요즘 같으면 국가 공무원이니 안정된 직업이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길 가는 여군이 있으면 모두 한 번씩 쳐다보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또 사달이 나고 말았다. 중의로 진급할 시기에 결혼한다고 덜컥 제대를 하였다. 그 후부터는 그녀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월남전에서 다친 남편은 시름시름 알타 죽고 둘 사이에 생긴 남매는 고스란히 그녀 혼자만의 몫이 되었다. 친정집은 그녀가 군대 간다 했을 때 노발대발하여 자식의 인연을 끊는다 하였고 남편 쪽은 원래 재산이라곤 없는 집안이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남들처럼 키울까 생각한 것이 새신사였다. 때를 미는 기술과 요령을 터득하고 장소 좋은 사우나에서 보증금 수천만 원을 넣고 시작하면 한 달에 5,600 벌기는 일도 아니었다. 지치지 않고 손금만 메우면 할 수 있는 직업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길로 들어선 중년의 영숙은 유명한 서초동 H 여성 전용 사우나에서 사우나 명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다. 원래 초기 유방암은 의사보다 목욕탕의 새신사가 잘 잡아낸다는 말이 있는데 틀린 말이 아니었다. 하루는 평상시처럼 상류층 차림의 50대 손님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손님 겨드랑이에서 아주 미세하나마 멍울과는 다른 것이 직감적으로 촉진되는 것이었다. 영숙은 큰 병원의 정밀검진을 조심스럽게 권했는데 옆에 있던 일행들이 와 하고 웃었다. 하하하 선무당이 사람 잡네 그분 남편이 S 대학병원 외과 과장님이야 그러나 결국 그 손님은 초기에 영숙이 발견해준 덕분에 유방암 놔두고 종양만 제거하게 되었다. 사우나 명인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쓸 것 쓰면서도 통장의 돈이 2억 원이 넘었다. 그러니 매달 나오는 남편 연금도 있어 생활에 불편함은 덜었는데 집안의 종양을 초기에 잡아내지는 못했다. 딸은 엄마 영숙을 닮아 매사에 성실하고 공부도 잘했다. 덕분에 유방을 온전히 살려 1등 단골이 된 손님은 영숙의 딸이 공부 잘한다는 말을 듣고 중매까지 섰고 지금은 캐나다에서 잘 살고 있으나 문제는 아들이었다. 누구를 닮았는지 대학까지 나와 취직을 해도 한군데 오래 붙어있는 법이 없었다. 집안에서 책이라도 보면 좋을 터인데 애초에 생산적인 행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애물단지 아들은 영숙의 카드로 긁은 것이 어떤 때는 수백만 원을 넘기는 것이었다. 집안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는 줄 알았던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집안에 택배 상자가 쌓이기 시작했다. 내용물을 보니 온통 여자 것들이었다.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것이었다. 말리고 싶었으나 제 눈에 안경이라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시켰다. 며느리는 끓일 줄 아는 것이라고는 라면 뿐이었는데 누구 게임에 넘어갔는지 대형 음식점을 오픈했다. 오픈하는 날 식당의 창문으로 적지 않은 보증금이 날아가는 환상이 보였다. 환상이 현실로 변하는 시간은 짧았다. 아들과 합세한 며느리의 낭비벽은 도를 넘었다. 돈이 궁해지자 아들은 아버지의 연금을 나누자고 때를 썼다. 사달은 또 일어났다. 벌어놓은 돈으로 영숙이 장만한 주택을 노후연금으로 전환하였는데 왜 자기하고 상의도 없이 그랬냐며 그것까지 절반을 달라는 것이었다. 상의했으면 집이 날아갔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안 주면 맞아 죽고 밤만 주면 졸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는 끔찍한 우수개가 유머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세신 일로 근육통이 심해진 영숙이 실버타운으로 들어온 것은 순전히 살기 위해서였다. 영숙이 남자동 두루미실의 홍일국과 말벗이 된 것은 한 달 전쯤이었다. 천일홍이 만발한 산책길을 걷다가 영숙을 만났다. 홍일국이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또 뵙습니다. 날씨 참 좋네요. 정중하게 인사하며 일국은 자기소개를 했다. 그리고 어느 날엔가는 또 만나게 된 벤치에서 대단히 실례지만 하며 또 용기를 내었다. 여긴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또 짧게나마 영숙은 오게 된 연휴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네 천상병 시인처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처럼 여기로 소풍 온 셈이죠. 영숙은 소중고도 밝게 대답하였다. 일국은 뭔지 모르게 따뜻해 보이는 그녀의 모든 것이 싫지 않았다. 며칠 전 아침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홍일국은 샤워장으로 갔다. 아침 드라마 일편단심 민들레가 끝난 후 10시에 하늘공원에서 영숙여사와 만나기로 하였다. 어젯밤 목욕은 했지만 일국은 한 번 더 개운한 몸이 되고 싶었다. 어제 게이트볼 시간에 음료수를 주면서 자연스레 데이트 약속을 받았겠다. 신이 난 일국은 면도한 얼굴에 로션도 바르고 코털도 대충 정리한 후 복도로 나왔다. 여자동 모란시를 지나며 견눈지를 주었으나 영숙은 그곳에 없는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늘공원이 있는 7층에 내렸다. 가을해가 아직 한창이라 모두 파라솔이 있는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었다. 영숙이 테라스 쪽으로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송철환이가 벌써 영숙과 마주하고는 무슨 이야기인지 한창 보따리를 풀고 있었다. 홍일국의 입에서 신음이 나왔다. 샤워를 하지 말고 그냥 울 걸 그랬나? 송에겐 논총을 담아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계시나? 했지만 영숙에게는 짐짓 쾌활한 목소리로 아침 인사를 건네며 합석 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잘 왔네. 지금 영숙 여사에게 자네 이야기를 하는 참이야. 자네가 얼마나 착해 빠졌으면 알토랑 같은 재산 자식들에게 다 빼앗기고 싫다 신세가 웬 말이냐 이거요. 아니 그건 또 무슨 뚱딴지요. 나는 빼앗긴 게 아니라 나눠준 거라니까. 아이고 하늘이 알고 내가 아는데 무슨 소리야. 자네도 들어봐. 내 말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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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은 일국을 위안답시고 하는 얘기는 모두 일국이 얼마나 못났는가를 까발리는 셈이었다. 등잔불 밑이 어둡다더니 적은 가까운 곳에 있었다. 일국의 언짢음을 팽개치며 송은 더욱 신이 나서 흠집 내기를 이어갔다. 송의 흠집은 일국의 착해 빠짐을 일거에 박살냈다. 원수가 따로 없었다. 그래서 영숙 여사 이 친구가 말입니다. 멀쩡히 살던 집도 알토랑 같은 땅 있던 거 자식들에게 다 털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영숙 여사나 나야 가진 재산 없어도 자식들이 관리비 신경 안 쓰게 하지 가끔 용돈도 주로 오지만 이 친구는 개털이라고요. 자식들이 찾아오기를 하나 가진 돈 꽃감 빼먹듯 하는 것 말고 뭐가 있느냐고요. 홍일국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개털과 꽃감 빼먹는다는 말에 그만 오라가 폭발했다. 뭐라고? 아니 이놈의 영감 태기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난번 추석 때 딸래가 와서 용인 나가 전복 요리를 코스로 하고 온 걸 진작 몰러서 하는 말이요. 그리고 장남은 미국에서 한 번 오는데 배행기값이 얼마인지는 알아? 그 돈으로 꼬박꼬박 내 입성 택배로 대자녀. 막내야 프로 골퍼니께 시합이다 레슨이다 워낙 시간이 없는 거고. 대체 영숙 여사 앞에서 나를 의미하는 이유가 뭐냐고. 기실 송철안이 영숙 여사 앞에서 까발린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은 사실이었다. 80줄에 들어선 일국에게 재산이라고 고향에 있는 땅과 35평의 아파트가 전부였는데 5년 전 상처를 하고 혼자가 되자 아파트는 삼배옷에 물베듯 어느 순간 장남 가족 차지가 되었고 손주들에게도 밀려 현관의 입구방에서 큰며느리 눈치만 보게 되자 홍일국은 마침내 마음고생을 끝내기로 하였다. 어느 날 이나 밀려를 모두 불러 모은 뒤 홍일국은 선언하듯 자식들의 의중을 떠보았다. 고향 땅에 선산이 있다고는 하나 시대가 변했다. 나는 옛날의 부모들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다. 등걸음커녕 몸통도 줄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내가 죽은 뒤로 앞으로 해마다 조상의 자리를 지낸다는 보장도 없고 제사를 대행해 준다는 업체의 재밥은 더더욱 먹을 생각 없다. 그래서 조상묘는 모두 파묘 합쳐서 내가 너희 엄마를 바다에 뿌린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 주거라. 공연이 납골당에 보관도 하지 말고 나무에 이름 쓰는 수목장도 원치 않는다. 그냥 너희 엄마와 합쳐 기일을 정해 사진이나 한 장 옆에 두고 그 핑계로 모여 밥이나 한 끼 먹고 헤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가진 고향 땅도 있어봐야 너희들 간에 괜한 갈등의 씨앗만 뿌려질 터 그래서 나는 땅을 처분 너희 셋과 나 이렇게 나눠 가지려 한다. 장남 너는 이 집도 있으므로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몫을 니들 엄마가 있던 실버타운 보증금과 85세까지 살 용돈만 빼고 남은 것을 3등분 할 것이니 신경 쓰지 말기를 바란다. 알겠느냐? 그래도 아버님 아이들 크는 것도 보시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사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으시겠어요? 다른 친구분들과의 체면도 있고 하며 큰며느리가 한마디 던졌다. 아니다. 이젠 힘도 딸리고 손주들 머슴할 생각도 없다. 나를 실버타운에 보냈다고 너희들이 불효자라는 말을 들을까 그러는 모양이다만 너희들 엄마도 치매가 오자 그곳으로 가지 않았느냐? 나라도 자주 가보았기 망정이지. 으흑 병수발 10년 아니 요즘은 1,2년 간병에도 효자 없다고 보면 된다. 내가 풍을 맞던가 치매 걸려 가는 것보단 아직 혼자 거동에는 이상이 없으니 지금 내 발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살기 바쁜데 너희는 자주 안 와도 된다. 무슨 날이다 하면 그때나 한 번 오던지. 혹시나 했으나 일국이 제일 귀여워하였고 정이 갔던 막내는 묵묵히 듣기만 하였고 장남내와 딸내는 끝까지 슬픈 표정만 유지한 채 어느 누구도 실버타운으로 간다는 아버지를 만류하지 않았다. 앞날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도 애써 참으면서 단호하게 얘기한 일국은 짐짓 돌아앉는 신용을 하였다. 그러자 조금 있더니 큰며느리가 슬금슬금 자리를 벗어나며 주방 앞에서 핸드폰 꺼내고 일국의 자식들 역시 무슨 중대한 영구 과짐을 보는 듯 핸드폰에 머리를 박는 것이었다. 그날 밤 홍일국은 내 이럴 줄 알았지 낙동강 오리알이 따라옵구먼 내가 알아서 황천길 찾아가야지 어쩌고 하면서 아랫입술을 풍선처럼 부풀리며 미리 작성해둔 비장의 서류를 꺼내 다시 읽어보았다. 언젠가 자기의 부고짱을 미리 써둔 위인이 있다고 신문에 난 것을 보고 그것을 본떠 나는 죽은 다음에 부고짱이나 돌릴 것이니 그리들 아시오 하는 심정으로 작성한 글이었다. 망자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와서 망자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만 하다가 가고 또 장례식장에서 돈 세는 꼴도 보기 싫어 문상객도 안 받고 장례도 하루에 끝내라 할 작정이었다. 유골은 바다에 뿌리면 되니 돈 들일 일도 돈 받을 일도 없는 것이었다. 다만 그때까지 살아있는 지인들을 위해 거동하기 불편하지 않을 때 큰 식당 빌려 노래방 기기도 갖다 놓고 반나절 굿바이 파티 하면 설마 욕이야 하겠는가 하며 일국은 다시 한번 보고짱을 읽어보았다. 부고짱 본인 홍일국이 노한으로 2033년 8월 15일 자택에서 죽었기에 삼가 알려드리며 사고사나 도련사 혹은 고독사가 아니었기에 다행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크게 결례일주로 나오나 이 부고짱을 받아보시는 시점엔 이미 발인도 끝나고 바다장으로 하였기에 장지는 없습니다. 이 모두 저의 뜻으로 가족과 협의 자식이 주관하였음을 밝힙니다. 간단하게 죽음을 알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부고짱입니다만 저승길의 길목에서 느꼈던 감정을 조금이나마 남기고 싶었기에 다소 그리 장황하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고 읽기를 그만두셔도 좋습니다. 저는 백세까지 산다는 세상에서 85세로 마감했으니 중간은 한 셈이고 무엇보다도 노년에 걸리지 말아야 할 말기암이나 중풍도 아니었고 치매로 타인을 괴롭히다가 죽은 목숨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혼자 알아서 가야 하는 저승길이지만 저승사자들 입맛대로만 하고 싶지 않아서 죽기 전에 제 보고장을 미리 써놓은 것입니다. 오래전 부산에서 75세의 여성 세입자가 집안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으로 누워있는 것을 5년 만에 발견했다는 신문기사를 기억하시는지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무용고 신세가 된 분들도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눈을 감을 때 곁에 아무도 없는 고독사보다는 옆에서 그동안 돌봐주었던 호스피스나 간병인의 손이라도 잡으며 떠나면 덜 슬플 것입니다. 물론 죽을 때 온 가족에 둘러싸여 있다 간다면 천국행은 딴 온 당상이겠지요. 제가 죽기 전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있을 때입니다. 제 병상 옆에는 골수종 말기로 들어온 천억원대 빌딩을 가진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세포 이식 수술이며 방사선 치료도 받았으나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도 불효자 소리 들을까봐 자식들은 너도 나도 질세라 더욱더 센 항암치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오래도록 값비싼 고강도 항생제를 투여받으며 몹시 고통스러워 했고 결국 인공호흡 심폐소생술도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지옥에서나 맛볼 고통을 자식들과 의사에게 받으며 7년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과연 환자는 자식들과 의료진에 최선을 다함에 만족한 느낌으로 7년을 살다 죽었을까요? 그보다는 겨울의 추위를 소주로 달래다가 돌연사한 서울역 광장의 노숙자가 더 나은 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래전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와 치매로 먼저 간 집사람의 고통을 어느정도 알고 있기에 저는 자식들을 불러놓고 사전의료의향서와 사전장례의향서에 보증인 서명을 받아 두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가는 것보다는 낫기에 말입니다. 저는 지금 세상을 하직하였으나 외로워서 무섭거나 쓸쓸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저승길 까짓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니겠습니까? 다음 인연으로 이어질 때까지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망자 홍일국 배상 부고짱을 미리 써둔 홍일국은 내가 죽으면 부고짱대로 해달라 하고 싶었으나 장남내는 재산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간다기에 복사본을 주는 수밖에 없었다. 차남은 잘 나가지 못하는 프로골퍼를 핑계로 백화점의 골프샵을 열었다가 어느 사이 문을 닫고 함흥차사가 되었다. 그동안 제일 많이 찾아와서 얼굴을 보여주던 딸은 시어머니 모르게 동생에게 돈을 융통해 주다가 받지 못하자 찾아오는 횟수가 줄고 말았는데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딸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구나. 남자가 둘씩이나 있어도 이 봉투는 네가 가지고 있어야겠다. 내가 직접 미리 써둔 부고장과 나의 사전의료 의향서와 장례 의향서이니 내가 되면 이대로 해다오. 미안하다. 실버타운의 보증금은 네가 찾을 수 있도록 해놨으니 나중에 막내에게 빌려준 돈도 시가에 갚고 나머지는 네가 쓰도록 해라. 딸에게 단단히 부탁하고 싫다로 들어서는 홍일국은 어느 사이 답답했던 마음이 개운하고 새로운 힘도 솟는 기분이 들었다. 자 이제 남은 여생 십년이 될지 오년이 될지 모르나 갈 때까지 가보자. 저승길은 다음 문제다. 모든 거 털어버리는 거야. 그러나 모란실의 영숙에게 마음이 가는 것을 어쩌지 못하는 일국이었다. 그녀에게는 아련한 대학 시절의 아내 모습과 흡사한 분위기가 있어 정이 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젊은 애들 말로 작업 좀 해보려는데 하필 룸메이트가 고춧가루를 뿌리다니.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택배가 홍일국의 두루미실로 도착하였다. 택배 박스의 발송 주소를 찬찬히 살펴보던 일국은 박스를 들고 하늘 공원으로 올라갔다. 아직 오전이라 영숙도 송철안도 해바라기를 하고 있었다. 홍일국은 그들에게 다가가 택배 상자를 탁하고 내려놓았다. 허허 참 큰놈이 이번엔 미국에서 정관장 홍삼정을 택배로 보내왔네. 인터넷으로 주문한 모양이요. 여기 보이지? 주소 주소를 잘 보라고. 네, 박준서 작가님의 홍의 전쟁이었습니다. 소설 시작 부분에 전화로 주문한 제품이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정관장 홍삼정 이었네요. 미리 작성한 본인의 포고장도 인상적이었고요. 현실감 넘치는 쓸쓸한 소설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도 책방에 함께 머물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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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